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인데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소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4조 3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589억 원을 기록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전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양 2% 넘게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오히려 24%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분기 전기차 생산 차질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불어서 배터리 출하가 부진해진 것이 흑자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시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KT입니다. 최근 들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싶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KT와 CJ E&M 협업에 관련해서 이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내놓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미디어 데이를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KT그룹의 컨텐츠 사업의 성장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 굉장히 포부가 컸습니다. 미디어 컨텐츠에 5천억 원을 쏟아서 앞으로 매출을 5조 원 이상 내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오리지널 드라마 30여 편을 제작을 하고 예능 300여 편을 제작할 것이다 라는 의지까지 함께 밝힌 상황인데요. KT 측에서는 미디어 데이에서 그룹 내 미디어 밸류 체인을 활용하고 시너지를 기대한다라는 기대감을 함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히트장을 만들어서 콘텐츠 시장의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CJ E&M과의 협력도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KT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동원산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엔터프라이즈 흡수합병에 따라서 11일 장전까지 매매거리가 정제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원산업이 지주회사를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동원산업 측에서는 우회 상장 예비 심사를 심청한 상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사업 지주회사가 되는 형식이기도 하고요.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에 흡수가 됩니다. 관련해서 일단 11일까지 거래 정지에 들어간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종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일단 한 달 전과는 또 다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많은 증권사에서는 사실 완성차 기업과 부품주를 비교를 했을 때 부품주가 조금 더 탄력이 좋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이 지난 후에 투자 의견은 변경이 됐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보비스와 한국타이어 등 1분기 물류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 2분기에 발표될 실적은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주가의 직격타를 맞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가 부담 가중에 따라서 이번에 전체 실적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만도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대한 투자 심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으니까요. 자동차 부품주들 꾸준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업 그리고 1가지 업종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